맞아요.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흐리히 말하는 바로 금수저예요. 왜 이렇게 공기가 차갑죠? 그래서 전 많은 남자들을 만나 왔어요. 의사, 변호사, 검사, 재벌 2세, 연예인. 지겨워. 왜 이렇게 물음표 같대지? 왜 이렇게 이 대목에서 집중을 못하죠?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저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해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뭐랄까 저와는 너무나 다른 흑수저 중에 흑수저. 아주 진흑수저지만 뭔가 멋있어. 신선해. 새로워. 이 남자를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하지? 어떻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전희야. 오빠. 너무 추운데 커피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우리 헤어질까? 멋있어. 각자 사 먹자는 것도 아니고 사달라고? 오빠 제가 따뜻한 커피 살 테니까 커피 마셔요. 사랑해. 현이야. 너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 공복이에요. 컵라면 먹을래? 네 오빠. 그래. 자. 컵라면 먹어봐.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는 건데 한번 먹어볼게요. 어 맛있다. 오빠도 마셔요. 아니야. 현이가 다 먹도록 해. 현이야. 라면 국물은 마시지 마. 오빠. 제 건강 생각해서 국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 국물에 밥 말아먹게. 또 멋있어. 멋있어. 신선해. 새로워. 오빠 너무 천재예요. 어떻게 라면 하나로 두 끼를 해결할 생각을 했어? 별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런 점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현이야. 네 오빠. 우리 음악 들을까? 네 오빠. 자 현이 한쪽 듣고. 나 한쪽 듣고. 자 현이야. 이 노래 한번 들어봐. 어. 어때? 너무 좋아요. 멜로디가 참 아름답지? 네. 이 노래는 어때? 이것도 너무 좋아요. 가사가 참 감미롭지 언니? 이 노래는 어때? 이 노래도 너무 좋은데요. 이 노래는? 오빠. 그냥 노래 한 곡 끝까지 다 들으면 안 돼요? 이거 다 1분 미리 듣기야. 멋있어. 신선해. 세워. 세워. 그래서 오빠가 노래만 가면 1절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 혹시 오빠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중에 그 여자 부분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남자 뒤에 뭐가 또 있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어떻게 해줄까. 현이야. 오빠가 음악 사이트에 결제할 돈 만 원씩 우리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꼬박꼬박 모으고 있단 말이야. 오빠. 그럼 한 달에 만 원씩 전세 자금 1억 모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1년에 12만 원. 10년에 120만 원. 100년에 1200만 원. 그 천년이면 1억 2천 모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천년의 사랑이에요? 그래. 천 년에 가도 난 너를 변할 수. 현이야. 네? 난 네가 이래서 좋아. 왜요? 노래 너무 잘해서요? 박완규 닮아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건. 현이야. 이제 그만 가도록 하자. 오빠. 어. 저기 좀 한 번 보세요.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렇게 두 손 꼭 잡고 지팡이 짓고 다니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현이야. 오빠의 꿈은 현이랑 오빠도 저렇게 되는 거야. 정말 너무 부럽지 않니? 아름다운 사랑이요? 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평소에 도와주세요. 아아악! 그 멋있어. 신선해. 새로워! 오빠의 꿈이 서울교연구대가 아니라 60대였다니! 어.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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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악!